사장님들 어? 생명의 원인 사장님들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가 뭐 훈련소 동기들 그런 느낌인가? 훈련소가 뭐예요? 총 쏘고 막 훈련하는데? 아 군인들 같이 사는 곳? 그래요 잠깐만 말이 나왔으니까 말인데 우리끼리 한번 뭉쳐서 해보는 건 어때? 맞아 앞으로 무슨 게임을 하게 될지도 모르고 여러 가지 경우를 대비해서 그룹을 형성하는 게 유리할 거야 아 그쪽도 같이 합시다 정말 나도 같이 해요? 아 그래요 그쪽이 2등장 쫄다고 저기 괜찮으면 나도 좀 얘네 일 잘하는 상병 야 우리 팀 구성이 아주 딱 맞게 떨어지네 나도 좀 끼워주게 기원님 아 나는 말린 병장 감사합니다 사장님 사장님 소리는 좀 빼고 저기 훈훈하구만 저기 괜찮으면 피곤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